자 그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호텔이 난장판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잡혀갔죠. 연금술사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 보죠. 화이팅! 오늘도 한 마리는 잡아보자고. 25,000원이니까. 일단 그때 여기서 다 올리고 한 명씩한테 말을 걸어볼까? 아 오케이오케 해니니 컴파뇨 와주겠대. 돈적인 지원을 해줄래 그러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내놔봐. 도와준다며. 도와준다며. 돈 내놔봐. 너 부자잖아. 너 도시에서 제일 부자 아니니? 돈 좀 줘봐. 거기 가서 아빠 목숨 담보로 돈이라도 좀 더 주고 오면 아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보물사냥꾼은 아마 밑에 없었나? 그때? 다시 안 들어왔나? 돼서 완전히 전화하는 중불에서 제일 많아. 저녁이 참고로 돈이 있어. 장애군이라 일어나쪽으로 아니다. 장애군 타드가 계속 오우 저 장애군의 일을 제시해naden. 저 장애군에서 쓰는 것 같고 해서. 저 장애군이 나왔던 것 같고. 저 장애군의 사회가 있음을 조언해서. 다시 안ves고 아깝습니다. 내가 그 장애군에게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그 장애를 다 알아보를 해야만 하면 뭐야? 액자 뒤에 비밀 통로가 있었어? 뭐야? 해리포터야? 뭐야? 아니 이런 비밀을 분노 그래 분노 보여줘 연금술사랑 합작이었다 한패였다니 그러면은 우리 아빠를 못때려가게 했을수도 있잖아 어딨어? 분노 이봐 뭐하는 짓이냐고 아 분노 너무 약한데 여기 있는 촛대라도 집어던져야 되는거 아니야? 아 분노 너무 약한데? 어 다 어디갔어? 뭐야 말도 안걸었는데 본래자리로 돌아갔나보네 어 뭐야 이거? 아 그냥 안에 들어있는 상자구나 어 잠깐만 고양이 어디갔어? 생각해보니까 양양이 우리 냥냥이는 어째어? 우리 냥냥이는 냥냥이도 잡혀갔니? 우리 고양이는 어디갔을까? 솔직히 이쯤 상황 오면은 고양이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거 같은데 어디에 훠ź'd 냥냥아reiben Where's Cat? 냥à영 여기도 난장판이 됐네 이 가는 길목조차도 난장판이네 이쪽으로는 나가는거 아니니까 일단은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 잠깐만 저 황금나무 있는쪽은 어떻게 됐지? 나무는 아주 멀쩡하네 어 뭐지 이 박스? 아 박스? 뭐야 이거 아 99개까지가 한계인가 보네 좀 사야겠다 어 너 왜 멀쩡하냐 깜짝이야 너 병근 출사 아니니? 어 너한테 딱히 살건 없는데 지금 금화 열매가 좀 아까우니까 억지로라도 구매를 해야되겠어 조력자가 강해졌으니까 좀 쓸만할 것 같거든 조력자 픽 역시 폭발 안돼 조력자가 폭발한다는 거 아니야 일정 시간 동안 조력자가 한 번 사망하지 않고 HP 회복 조력자의 산성 공격력 발생 여러가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10개만 사두자 이렇게 샀고 어 화괴력 증가 이거 그냥 보스 만나서 싸우기 전에 한 번 해볼까 보스랑 싸울 때 좀 조력자가 빨리 죽는다거나 불편하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사러 오자 보스마다 사용해야 할만한 게 다르니까 그런 거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피아 어 얘도 멀쩡하네 얘도 다시 돌아왔구나 다 다 내려왔구나 누나 나 뭐 한번만 도망쳤다고? 도망쳤다고? 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구달게 되 früh 너도 연금술사였니? 생긴걸 로봇같이 안보이는데 연금술사였던거야? 연금술의 대상이었던거야? 정확하게 말 안해주니까 모르겠네 너도 연금술사였니? 신경지나 이름이 아니었잖아 정let모를 수있는hoon 정결 licenses 소위에서 정규가 BRD$$$$$$$ 일단 스킬의 동력을 더 올려볼까? 동력을 좀 많이 포기했는데 동력 하나 올릴까 언제까지고 같은 동력으로나 살 수 없으니 체력 지구력 아직 괜찮으니까 체력 지구력 애초에 포션도 증가했으니까요 데미지 증가 한번 하고 다음에 더 올릴거면 딴걸로 올려보자 아 잠깐만 보물사냥꾼씨 아빠 따라갔나? 그 자리에 있나? 이 사람은 쫄진 않았을 것 같은데 눈 없네? 얘는 어디갔냐? 호텔에서 보자고 어디가 있으려나? 아 피아노를 치면 된댔지? 어 특정 음계를 누른다 오프닝 노래 오프닝 멜로디 이런 길이 있었단 말이야? 안토니아 배신자 어 여기 쇼컷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생겼네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거 봐 아니 근데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곳에 힌트가 있네 뭔가 사진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서 그렇지 트리스메기투스스 어 뭐야 스투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유산? 아씨 이름도 어렵네 어? 이거 뭐하는 곳이야? 일단 이거는 보스용 장비니까 일반 무기로 바꿔서 놀다니 아 이제 여기서 레벨업도 되네? 알겠지 보스용 장비니까 아 이거 나중에 기회되면 써보고 싶다 아 이거 나중에 기회되면 써보고 싶다 이것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일단 가벼운 잡몹들은 이걸로 잡는 게 좋아서 근데 여기는 또 잡몹이 잡몹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도 거대한 공장이네 그때 그 섬이랑 이어지는 통로일까? 이게 다 이곳이 호텔에 있는 하나야 잠시만요 이.. 이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유산이 아니냐? 아 이거 가장 이상한 느낌이야 아.. 아.. 내가 여기 전에 지났는데 어? 여기로 와본적이 있다고? 와 진짜? 얘도 와본적이 있다고? 도대체 왜? 도대체 넌 여기... 그래 소리가 들렸어. 나비가... 나비가 있는데? 지하인데 나비가 보여. 내가 미친걸까? 다른 세계에서 찾아온 나비일까? 어? 그러면 나비가 투명이고 그런건 아니겠지. 뭐야 두마리야! 와 뭐야 나비 웬 두마리? 대박대박! 오 뭐야 기술의 크랙크 뭐지? 여기 왜 이렇게...어머 또 있어! 여기 뭘 이렇게 많이 주는거지? 불안하게? 밑에 상자도 있는데? 불안한데? 저기 보이는 상자... 어디서 튀어나올거지 너?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깜짝이야! 그치? 저 상자를 그냥 가만히 둘리가 없지? 아 깜짝 놀라라... 올라오세요! 여기서 싸웁시다. 왠지 불안해요 여기. 오세요! 저게 지금 그냥 로봇이야. 감염될 로봇이야. 그냥 로봇처럼 보이는데? 전기를 쓸까? 이 위에 놈또 어떻게 가냐? 아저씨 좀 이따 싸웁시다. 잠시만요. 무기좀 받고 올게요. 아...몬스터가 왜 없나 했다. 아...몬스터가 왜 없나 했다. 여긴 그냥 로봇인 놈. 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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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깜짝이야... 엇! 아아 깜짝몰라라. 내가 뭘 밟았구나? 아 어쩐지. 여기서 나왔구나. 바닥에 있는거 조심. 항상 조심. 아! 깜짝몰라. 내가 어디서 왔니? 무기 좀 받고 올게요. 이걸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까 뭐 시칼 손잡이가 훨씬 좋다고요? 써볼까? 근데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이것보다 좋으려나?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100이. 100이니까 뭐 쓸만한데. 근데 이 친구는 기술이 더 높은 편인데?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려나? 무게는 가벼운데? 아니요. 경찰봉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표시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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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죠? 이런 거 표시는.. 이거 이거 전기. 이거 표시 있잖아요. 아래 전기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를 했던 애거든요. 공격력이 좀 줄어드는데.. 근데.. 83.. 284.. 283.. 아니 이거나 이거나? 뭐 큰 차이가 없겠다. 5가 그렇게 차이가 크려나? 한번 써볼까? 기술엔 시칼 좀.. 혼잡이.. 혼잡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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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보면.. 보자.. 얘가.. 얘가 좀 훨씬 높긴 해요. 데미지는.. 아이고.. 데미지는 훨씬 높거든요. 근데.. 기술.. 같은.. 동력용이라.. 가득히 이런 건 필요없고. 기술.. 기술이 애초에 필요가 없어서? 아니 이거 쓸 이유가 없다. 아.. 물어갑시다. 나쁠 이유도 없다. 사실.. 지금.. 거에 막.. 큰 불만은 없는데 화려한 무기 쓰려면은 기술이 높아야 돼가지고.. 흐흐흫 아.. 뒤로 갈수록 좀 화려한 애들이 나오니까 좀 욕심이 나서.. 흐흐흫 나와라! 나오시오.. 나오시오.. 오쇼.. 오우! 잠깐만! 손 풀 수가.. 음.. 오우.. 오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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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 야.. 왜 이렇게 많이 차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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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미지가 진짜 완전 쥐꼬리만큼 들어가는데? 아우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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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잠시만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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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불 뜨거워요 선생님 불 뜨거워요 조금만 더 가까워 보시면 안될까요? 아우 마이갓 어 왜이렇게 센거야 어어 야 너무 센데? 야 거리가 안나 아 아씨 어우 이거 진짜 뭘 주려고? 아 네 맞아요 강화 찍었어 아 아뮬릿이면 죽을만했다 쓸만했다 뭐냐 물리 피해 방어율 증가 헐 이걸 좀 바꿀까? 이제 이 녀석들 안나오니까 이걸로 좀 바꾸자 아뮬릿을 빨리 늘려야되는데 다시 갔다올게요 이제 저 사람 안나오겠지 이제 저 사람 안나오겠지? 에헴 아 빨리 4개짜리로 늘려야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자는 멀쩡할테니 설마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 나오진 않겠지? 밑에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설마? 아 벽은 뚫려있네 이렇게 아 벽은 뚫려있네 이렇게 어 보물사냥꾼 저기있다 어? 어 뭐야 이거 도끼잖아? 할버드 나왔어 할버드 좋아보이긴 하는데 창 종류를 안쓰니까 어? 아 뭐지 이상한 소리? 아 좀비도 있나 본 어 전화왔다 뭐야? ¿뭐야? 그리고... 아무도 더 더 춤을 추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친구.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뛰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신이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The king of riddles will now hear your confession. Blind confessions reveal one's true guilt. True confessions of blood being spelt. This one's black and white. 예, 혹은 아니요? 제프토의 인형은 사람을 많이 죽였을까요? 아니? 난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어. 다 로봇이잖아. 아니? 아니? 사람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나인 사람은 죽은 적이 없어. 다 괴물이었어. You should reconsider that conscience of yours. It's charming. But all this gills just such a bore. Or maybe there's no way you can. Perhaps it's its part of becoming... 그것도 이상하잖아.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예! 이것도 이상하지 않니? You were so very wrong that I cannot believe it. But you did make me laugh. 나중에 만날 애인가? You'll need it. Go on. No rhymes. A surprise gift. The king of riddles. I have a good time. I can tell. But now it's time for me to meet you. I will. 운기가 느껴진다 라고 떴어. 운기가 느껴지면 그거 아니야? 사람 아니니? 거짓말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애초에. 애초에 거짓말하라 했잖아. 애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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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뻔했어. 떨어지뻔했어. 나와. 밑에 있는 녀석이 심상치 않은데? 애초에. 아니 애초에. 잠깐만. 아까 상자 받은게. 수습깨끼 왕의 깜짝 상자.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려나? 베니니한테 가져가면 되겠나? 아. 아. 그 녀석이네. 그 녀석이구나. 함정. 함정 누가 밟았어? 나야 로봇이야. 우리 살짝 옆구리에서 싸웠는데. 니가 밟은거야. 내가 밟은거야. 이거 정확히 해야겠는데? 아 열받네? 여기는 근데 좀 섞여있어가지고. 누구 위주로 공격해야겠다 그런게 없네. 산성을 가진 녀석들도 있고. 진짜 띨 로보트도 있고. 산성을 가진 녀석들도 있고. 진짜 띨 로보트도 있고. 진짜 띨 로보트도 있고. 진짜 띨 로보트도 있고. 에어메이였어. 아우씨. 죽어라 이네요. 이거. 아 아 죽어라 아 어우 함정 진짜 여기 꽤 많을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 파츠상자를 오케이 이런 턱이 있다면 아 아 잠깐만 좀 기어다니는 걔네 아니 두 마리는 좀 오바지 음 뭘 하나 던져볼까 어그로 안 끌리겠지 이리와 받잖아 컴온 헤이 컴온 내려가면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가자 어서오렴 아 내가 먼저 때리려고 했는데 아 아우 아우 내가 먼저 때리려 아우 내가 먼저 때리고 싶다니까 아 이거 안 걸리냐 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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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싸우자 아프다 친구야 아 뭐니 리전 칼리버 나왔다 나왔다 오우 좋아 나중에 쓸만한게 나왔구나 아 아 개였구나 오 오 아니 미친 아니 뭐지 아니 은신도 할 줄 알아 이거 뭐야 오씨 아 여기 사다리가 있었구나 은신할 줄 아는 놈이 있어? 어 뭐야 벌써? 에? 어 벌써 보스야? 뭐야 빨리요 어 어디서 많이 본 잠깐만 잠깐만 저 그거 좀 갔다올게요 무기를 바꿔야 되겠다 아 잠깐만 저 토끼단 그 형 관 아니야 형은 죽었을테고 동생들이 나온다면 최소 세명이란 소린데? 에? 아니 잠깐만 동생들이 나오면 최소 세명인데? 근데 문이 이렇게 생겼다는거는 찐 보스가 아닌가? 그냥 싸워볼까? 문이 이렇게 뚫려있으면 보스가 아닌거 아닌가? 맞네 토끼네 또 니녀석들이냐 지겹지도 않냐 어? 뭔가 무기가 바뀐 것 같다? 형 무기를 제가 들고 있네 아니네 똑같네 너의 역할을 얻고 너의 역할을 얻고 너의 역할을 얻고 이번에 세명 말고 한명씩 해라 아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누구야? 누구부터 올래? 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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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과열 잠깐만 얘네 뭔데 거미 아 미친 과열 아 미친 과열 멍청 쳐 어 됐다 아 쟤 불 발랐구나 아 쟤 독이야? 야 잠깐만 아 야 야 그 특징 없는 애들 부터 싸우는게 아 아 야 그 특징 없는 애들 부터 싸우는게 아 야 잠깐만 흠 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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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한명씩 와라 한명씩 뭐야 내 상대할때가 제일 짜증났는데 아 부식부식 큰일났네 아 올때마다 그거 쓰고 오나보다 야 이거 없는 애들도 더 싸워야되네 있는 애 맞짱 보고 나가는 더 빨리 지겠는데? 아 잠깐만 나 그거 있지 참 아 이런 미치겠네 쟤 전기야? 아 얘는 또 안되는거야? 안써져? 와 아씨 감전 찌릿찌릿 야 이거는 무기를 바꿔야 되겠다 섣불리 그냥 싸울 수가 없네요 그때처럼 뒤통수 잡으면 쓸만할 것 같은데 야물이 3명이다 보니까 안그러져 뒤를 잡으려고 해도 누군가가 오다 보니 그렇다면 막는 것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싫다 막는 것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싫다 너 그거 타임 있지? 너도 똑같이 아아 아아 아 아 아 그래? 그런식이라 이거지? 아 잠깐만 없구나 아 이거 죽어야겠다 이거 아 아 어떻게 해야됐어 이거를 아씨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 세명이니까 일단 무기는 받고 나 이거를 쫄모 친구들 위주로 썼기 때문에 무기가 긴게 좋아보이는데 라고 했지만 나에겐 최강의 무기를 무기가 있지 이거 한번 써보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보스까지 가는 쇼컷 없네 아니야 리전하면 쓸만할 지도 몰라요 제가 방금 너무 다급해가지고 잘못 누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걔처럼 뒤에 포지션 잡으면서 싸우면은 괜찮을지도 등이 가끔 보일때가 있으니까 한명씩 와라 뭐야 너 잡은거 아니었어? 아니네 이게 뭘까 나 아직 한번도 안 써봤는데 이 재민이의 철벽수호가 뭐지? 귀뚜라미 인형용 먹이 아 그냥 엘고가 안 떨어지게 하는거구나 아 나 여기서 얘한테 너무 많이 쓰는데? 너한테서 푸션을 낭비할 수 없다 아 아 나 미친 하나는 쓰고 가야되겠네 아 이게 무시하고 뛰어도 되는데 아씨 아 이미 잡은거 그냥 잡고 다시 가야되겠다 아하 푸션 아이고 푸션 하나 쓰는거 너무 아까워 아씨 얼마주냐? 총 54 많이도 주네 정리 그냥 뛰어야겠 어우아아압 으아아압 잠시만요 아 깜짝 놀래라 어 저거 점프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저거 안먹었네 아이 그냥 가자 아씨 아 오씨 죽을 뻔했네 야 이거 하나 먹고 아이템 줍고 돌아가자 아이고 점프 내가 이걸로는 잘 못해가지고 달려서 점프였나 어디서 달려서 점프해야 되지 아 저기서 하는게 나으렸나 혹시 올라가는 데가 따로 있나요? 저건 어떻게 먹지? 어 뭐야 미친 개많이 죽네 반대쪽에서 뛰어야 돼요? 여기서 뛰어야 됐나고? 아 그러네 다시 다시 어차피 뭐 돌아갈 거였으니까 원래 콘솔로는 잘 못 뛰겠더라구요 아니 나 이 미친 삼트 할 수 있어요 삼트 할 수 있다 아 됐다 뭐야 뭐야 아이 오 좋은거다 좋은거다 아 이정도면 좋은거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수 페브라 잠깐 아냐아냐 저정도면 매우 좋은거지 아니 이게 세팅이 좀 어려워요 점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점프가 이 콘솔로 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뛰다가 점프 이렇게 하는건데 점프를 잘 사용을 안 했다보니 어려워서 아니 무기를 이거 말고 혼란을 쓸까 데미지는 이게 훨씬 좋은데 세명을 상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신이 없는데 자거리는 이게 좋은데 내가 아직 업글을 안해가지고 좀 쓰레기라 동력 업글 다 하면 좋을텐데 짧아서 조금 더 긴걸로 이걸로 해보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 한번만 업글하고 오자 이걸 6레벨로 올리고 오자 무기 더 올리고 오면 좋으니까 네 저 거의 뭐 동력 몰빵이라서 무식하게 힘만 센 그런 느낌으로 해버려가지고 기술이나 뭐 그런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동력 위주라 솔직히 다른 무기가 더 좋아보이는데 이미 올린거 뭐 끝까지 유지해보자 싶어 아 여기가 아니지 그 안에서 도망쳤던데 알기 했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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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는데 그 안에서 도망쳤던데 그 안에서 있었는데 너희들이 다 그 안에 갇혀있을때 저 사람만 도망갔어 일단 무기 이거 하나 올리고 아 마음같으면 이거 좀 올려보고 싶은데 이것도 이건 좀 쓸만하지 않을까요 대검이라서 이거 날 되게 길거든 이것처럼 이것도 긴 편인데 이것도 이것만큼 좋은 거 없겠지 하나만 더 올릴까 거의 내 최종 무기야 얘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거의 내 최종 무기 수준인데 하나만 올려볼까 얘는 뭐 손잡이 올렸으니까 손잡이는 거의 원툴로 쓰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여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다들 아무것도 안 하네 정리를 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다들 가만히 서 있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정리해둬 이거 사용 잘해가지고 싸워봐도 될 것 같아 리전함까지 아까 좀 불안정했는데 가자 얼마나 나오나 보자 어 근데 다른 보스에 비해서 사... 너무 긴 거 아니야? 거리가? 쇼커도 없니? 다른 보스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길어 아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가자 내겐 너뿐이다 출발 가자 조력자 너는 말에 도와주지 어우 나야? 어어어 어어 잠깐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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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통수가 보였는 어 그렇지 흐어어어 이제 뒷통수 하나 볼 거 끊었고 끊었고 아오 마이 갓 넌 날아 이 놈은 날아! 이 놈은 날아!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그렇지 한성한테 어글를 끌리면 야 이거 너무 쉽게 아냐 아냐 함부로 말하지 말자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어글를 끌고 뭔소리야 뭐야 우와아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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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아 롱타임 노시 어우 얘 잠깐만 어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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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걸 내가 맞았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제발 잡은데 아 얜 뒤통수가 안되네 ilan장 아아 오오오 아아아아우 아아아아 abused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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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줄래? 아 두개 써버렸다 아 아까워 힘내라 어휴 어휴 아 뒤로 가야되던데 어휴 잠깐만 어휴 말이 씨가 다닐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 안쉽네 아 금방 끝내긴 했네 졸업자 있으면 금방 끝나긴 하네 아이고 내가 잘못 싸웠다 너무 마음이 급했어 감사합니다 졸업자가 확실히 강하긴 해 쓸만해 아 아까 잘못했어 크니까요 아마 침착했으면 해볼만 했는데 바닥에 뿌리는 거 돌 뒤에 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아까비 아까비 역시 믿을만한 건 너밖에 없구나 아까처럼 잘 싸워줬으면 한다 아 아 가자 오이씨 두 방 아 아 음 아 아 아 두명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아 아 잠깐만 아 뒤통수를 누르려고 한건데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우리 조력자 벌써 죽었어 망했다 이게 안 보이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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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는건 좀 아 아 아 아, 먹였다 하나 남으면 또 하나가 나오는구나 쉽지 않네 그 말이 플래그가 돼서 계속 못 깨든건 아니겠지? 설마 70%정도 됐을때? 아 좀 약간 배치를 그렇게 해두면은 한 번에 3명 죽일 수 있고 뭐 그런거구나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조력자가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조력자 맞춰서 해야지 뭐 어떡해 저건 AI니까 어쩔 수 없지 저건 NPC라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맞춰서 싸워야지 아까처럼 싸우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는데 납작자 이리 와 아우 조력자 내 쪽으로 오지마 제발 너 다른 애들이랑 싸워 진명은 그냥 잡을 수 있다 오우야 잠깐만 다불은 조금 오바 아니니 제발 다른 애들이랑 싸우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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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넷 으응 아 일루와 이루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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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IkonKu 스 왜 안되니 음 됐다 오, 막내 어딨어 오, 나온다 됐어, 됐어 어, 근데 우리 졸업자 피가 별로 없네 틀렀네 파란색이 될까 오우, 야야야야 오우 오우,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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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하필 저 밴그 사진들 돌 때 잘 걸렸는데 바람불빛 어떻게 때려야 되나 파란색 한 번 빠지고 싸우고 싶은데 어 그래? 나도 통과 되니? 아씨 거리가 안다네 꼼수 좀 써보려는데 안되네 파람불빛? 그렇지 야 바로 쓰는게 어딨어 야 쟤 검 저래서 부러질 것도 없잖아 이제 두무기 걸리기 전까지 막아야되나? 천천히 천천히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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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아 이 타이밍은 그때랑 똑같네 아 이 타이밍은 그때랑 똑같네 어 근데 그로우기 왜 이렇게 빨리 풀려? 와씨 와 이거 너무 빨리 풀리는데 어? 야야야 오우 오우 금방 부서지네 아이구 이 얍새비 얍새비 써야지 안되겠다 오! 역시 너와 나는 돌 하나를 사이에 준 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무 가까워지는 건 우리 사이를 해치는 것 같아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아직 끝나고 하나 둘 도망 반사하고 으아 깜짝이야 너가 힘들어 지칠 때 지친 모습을 보일 때 때리겠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때리고 콕콕 하나 둘 런 런 런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nog 깨는 게 중요해야지 오래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멋있게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있게 깨지 않아도 돼 아 반대쪽으로 도는 이제 어지럽나 보네 반대쪽으로 돌고 싶어 하네 어지럽은 반대쪽으로도 한번 돌아줘야지 아 딴짓하다가 맞아버렸다 일 났네 죽일거 같은데 오 어느쪽으로 둘래?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야구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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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대로 반대로 오 시끄럭뻔했네 3, 4, 5, 6, 빨간색 어 도망쳐 파란불빛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빨간색 하고 헉헉 아아 도망쳐 옳지 슬쩍 거리주고 아 저 또 돌아 여섯 번 패턴 나와야 돼 아 어지러워? 나도 어지러워서 반대로 돌고 싶었어 돌 하나 끼고 살짝 가까이 하면 파란색 빨간색 한번 거두고 오케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내리치고 자자자 자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천천히 아까처럼 하면 돼 오버하지 말고 그렇지 고래 한번 주고 동이 들어오고 반대로 아이 아이 기다려 기다려 어허 파샤 됐다 하아 아무리 까지 완벽하게 아싸 코츠 나이스 했다 됐다 어렵다구요? 강강서울래를 하십시오 파란색을 피하기 어렵다 돌기둥에서 존버하십시오 얼마야? 28,000? 레벨업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적재력, 동력 난 역시 동력 몰빵이 낫겠지? 어차피 이제와서 이거 올리는 건 너무 손해야 물론 다시 재정비할 수 있지만 난 지금 지구력과 체력이 마음에 드는 편이거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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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이 이거 올립시다 3,000원만 더 모으면 하나 더 올릴 수 있네 내가 저쪽에서 왔지? 아 여기서 올라왔구나 길이 여긴가 하하하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잡기만 하면 뭐 되는거지 저는 공략을 찍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 뭐야 뭐야 왜그래 진짜 법쟁이네 알리도르를 공격 알리도르를 공격한다? 공격하면 갖고 있는 모든 칼을 가져갈 수 있고 아뮬렛도 가져갈 수 있나 안되겠지 그치 그런건 아니겠지 설마 얘 잡아서 좋을건 없어 다음 아니지 마지막 무기까지 다 얻었는데 얜 이제 필요가 없는데 대화부터 해볼까 어 그래 내가 제일 궁금했어 너 왜 혼자 여기 나와있니 어 맞긴 하지 손님이지 아 아 니 정체가 뭐야 어 어 어 그치? 뭐하라고? 아 얘랑 싸우면은 정체보다는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 어 맞추면 알아? 검은 사망에서 넘어오셨나요? 검은 사망에서 넘어오신 분이네 아니 이분 검은 사망에서 넘어왔어 아침에 나라를 알다니 오케이 뭐가 나올 것이냐 어 베니니 컬렉션이다 가면은 뭐가 열리려나 가자 아니 근데 두 사람 죽어도 싼데? 동료를 죽이다니 어 이게 뭐야 베니니와 잠수함 피스트리스 오 오 베니니콘가 로렌치니 기관 에르구에 전기 자극을 주어 더 큰 전기 출력을 얻어내는 최신 방식 나 이걸 타고 가는 거라는 거지 괜히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변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건 그만두겠습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건 멈춰야지 이거에 쓸 동력 전지가 금색 그거였구나 아니 변해서 날 먼저 공격하면 죽여야지 애초에 대부분 날 먼저 공격했어 아니 무슨 잠수함이 잠수함이 돌고래 소피아 소피아 왜 여기 와있어 진짜 소피아인가 가짜였어 가짜였어 내 아바위에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 내가 그의 사용을 지켜냈어요 내가 그의 욕을 지켜냈어 내 마음이 나비를 깨끗해졌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동료를 지켜냈고 내가 그의 욕을 지켜냈지 하지만 내가 도움를 지켜냈어 나 그것은 그의 죄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소피아가 나비인데 딱 봐도 내 뇌와 내 몸이 너무 오래 남아있어 죽을 때 나는 하나가 내 뇌와 내 뇌가 더욱더 내 뇌와 내 뇌와 내 뇌와 내 뇌와 내 뇌와 내 뇌가 더 늦게 상처 하나 없어서 I will guide you, clever one If you find my body Please help me find me 안식을 주세요 My guidance ends here After images of memories Rage on the seaside Because of airgo Please be careful I can't hold out forever But I'll support you 그러면은 얘 본체 찾으면 죽여달라는 건가? 당신이 어디에 쓰이는 도구였길래? 시간을 이용하는 능력을... 시간을 이용하는 능력을... 와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하려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으면... 도대체 야망이 얼마나 큰거야? 계속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피아 때문이었어 아? 사이먼은 제 아버지의 왼쪽인 사람이었습니다 암비션이 오버월드렸습니다 하지만 병역 원인 제공자 사이먼 사이먼 도미닉씨가 욕심이 많네 어떻게든 아 오케이 길을 잘 찾아야겠는데 일이 안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거 엘들링에서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서 싸우는 보스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많이 어려운 보스? 막 이상한 애들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 엘들링에서 정치 엄청 큰데 아 라단 맞아 라단 라단 나오는 맵 같은 느낌이네 거기도 약간 사막 아니었나? 어 저거 뭐야? 기억이라고 했는데 에르고가 어 어린 소녀 설마 제페토 아들과 로미오 안 돼 그 인형 갖다 버려 그 인형 갖다 버리렴 그 인형 갖다 버리렴 그 인형 쓰레기야 쓰레기 그 인형 갖다 버려 불태워 그 인형 나중에 날 괴롭힌단 말이지 아 맵이 막혀있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 제페토 아들 기억인거 같애 아 이름이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나한테 주어진 이름 있잖아 맞는거 같애 저게 밝은 목소리였어? 램프윅 램프윅? 램프윅은 뭔지? 목소리 비슷한거 같긴 한데 램프윅이라는데 안죽고 간거 있으려나? 램프윅 많이 어둡게 해 놓진 않은거 같은데 월석도 있고요 월석도 있고요 쟤 성민에 와가 오ias 맞네 아들이네 아빠가 아빠가 만들어준 인형 로미오고 아들이 좋아했던 인형이 로미오니까 로미오 만들어놨고 아들 닮은 인형 나를 만들었고 그런 것 같은데 감춰지 벌써 그런 느낌이야 로미오가 로미오가 얼굴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었나 로미오는 그때 싸울 때 좀 비슷해 보였는데 아 저기도 있다 그쵸 얼굴이 좀 꽤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저게 뭐 없나 맵 선은 확실히 그어져 있는 것 같네 뭔가 이거 밟는 소리 되게 좋다 눈 밟는 것 같아 톡 낀 줄 알았네 아니네 닭의 얼굴 뭔가 얼굴이 신기하다 가면 쓴 사람인데 전설의 스토커 옆에 있던 지인이 재민이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어? 저 멀리 잠깐만요 저 멀리 사람 있는데 파밍을 좀 해봅시다 대부분이 시체 위에 시체를 찾으면 다 위에 에르보가 있거든 영혼이니까 어쨌든 아까 이쪽에 없었지 상인인가? 아 저 멀리 몬스터 보이죠 어휴 잼민이 시체 헉 이거 애기 아니야? 아닌가? 뼈다귀면 아 묻혀있는 거구나 깜짝이야 애기 시체인 줄 알았네 이것도 기억이구나 아 무슨 상인인 줄 알았다 어 죽었어 죽였는데 애가 죽였는데 애가 인기가 느껴진다 뭐야 제 느낌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페토 아들이고 제페토 처음에 시작할 때 제페토 엄마랑 아니 제페토 엄마랑 저기 피노키오 제페토 아들 부인이랑 아들 부인? 제페토 부인이랑 이야기한 거 엄마랑 이야기한 거 콩가루 콩가루 집안을 만들려고 하네 아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아 뭐 어쨌든 어 가족 어차피 또 가족의 이야기 뭐 같네요 근데 저 이 깃털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 아 스토커 그 참 그 전에 왔을 때 싸우던 그 하인 가면 쓴 여자 아닌가 그 여자 느낌 났는데 아닌가 아 다른 사람인가 전설의 스토커 그런건가 헉 아 몬스터가 잠깐만 아 아 제일 싫어 어 저 위에 그거잖아 그 아까 그 저번에 에르고를 모으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여기까지 날라와 오씨 깜짝이야 그거잖아 오씨 멀리도 날라오네 야 이거 몬스터랑 싸우기 빡세겠는데 개센 애들만 있어 이거 에르고만 죽고 가자 이거 그냥 달려서 가봐야될 것 같아 싸우면서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아우 야 야 야 야 야 개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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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타밍은 좀 하고 어우 씨 그럴까요 베니니 컬렉션 한번만 쓰고 어우 잠수정도 탔으니까 할말 있을거야 복잡한 집안 사정이군 아 소피아는 없고 어 아 상정 상품 추가 아 마스터 버니니의 컬렉션 박스 상품은 브랜드의 선미 서서 트레이예 특별히 사용할 지니 아 에 아 뭐가 나는지 구분이 잘 안가네 이거 나온건가 이거 나온건가 아 슬슬 이런것도 껴야되는데 네 저 진짜 생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거 기본으로 써가지고 이것저것 잔뜩 구매하면 좋은데 모든 게임을 좀 자체 하드모드 하는 터라 이런거 활용을 잘 못하는게 난점이야 12,7,1 그나마 밸런스 맞아보이는게 이거랑 이건데 그러게 이거 다 좋아보이네 밸런스가 괜찮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둘중에 하나를 껴볼까 타격 관통 대부분 타격이 더 높으려나 뭘 하든 다 높은거긴 한데 어 조금무금 떴네 이거 하자 아 베린이한테 말한번 아 아 아 looks like you've dealt with the puppets menacing the hotel steps in your typically dashing style 으흠 누군가 있겠지 공방탑은 왜요? Test 아 지금 무기 옆글은 그 보스 앞에까지 가서 한번 보죠 어떤 무기가 더 좋을지를 봐야 되니까 보급 상자가 있다고? 여기 안 먹은 게 있었나? 어 이거 뭐야? 어 아 이 친구 뭐지? 얼굴 떠 있는데? 잠깐만 저 그 친구잖아 감정 알려주던 내가 뭘 알려줘야 되나? 어 이 친구 가슴 안에 품고 있는 걸 뽑아갈 때가 온 건가? 뭐 그런 느낌인데 아 분노 아 분노 뭘 위해 이리 온 거야? 인간 시대의 끝이로래 봐 나머진 없고 아 이제 여기로는 돌아갈 수가 없네? 아 하긴 그냥 나갈 수 있는데 공방탑이 어딨더라? 그거 이름이 그냥 아예 공방탑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긴 아니 아니고 여기 빨아기에서 공방탑이라고 있어 복제 아 아 아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어 여긴 아닌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 여기다 아 이 다음 거린가? 내가 그때 여기서 죽어가지고 열심히 달렸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아닌가? 거기서 막 달려서 거기서 막 달려서 아니야 아니야? 아 맞나? 아닌가? 이 다음이었던 것 같긴 아 깜짝이야 아 여기 아저씨 있는데구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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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면은 아 그 중간 버스 아 다르네 아 여기다 여기다 맞네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인데 아닌가? 아닌가? 내가 위를 너 정말 오랜만에 봐서 뭔가 오랜만에 봤는데 저번 시간이었는데 왜 오랜만인 것 같지?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아 아 그 먹으라고 했던 그거 말하는 거구나 여기 밑에 아이템이 있다는 이 쪽이야? 이쪽으로 더 가면 있으려나? 응? 아하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특제 크라트 보급상자 이거 어떻게 했더라? 아 그 한동안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다른 공간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헷갈리네 여기를 꽁이보냐? 아 얘던가? 좀 참 주가 뭐가 있니? 우와 허치가 나온 4,400원이니까 이거 하나 사고 두 개지? 두 개니까 좀 올리고 가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어? 고양아 너 살아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아까 이쪽이 없지 않았니? 어디있다가 온 거니? 난 널 찾고 있었어 아까 뭔가 살짝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묘하게 안 길어진 건가? 아니에요 길어진 것 같아요 아니야 길어졌어 분명히 길어졌어 많이 길어졌어 보자 지금 이걸 늘려야 돼가지고 아 두 개밖에 없어서 못하겠네 왈시 페이블 충전 아 여깄다 무기 내구도 회복 위기시 리전소 모아놔 헤이타로텍 페이블 충전 척 제거시 충전 두 개나 되는 거 아이고 이것도 다시 찍을 수 있다 했던가 음 여기 하나 더 있네 무기 내구도 소모 감소 자연 회복 저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신경 안 쓰여서 음 이거는 뭐가 있을까 펄스 전지 증가 어 아니 이거 필요하다 이거 물약 증가하는 거 아니야 맞지 물약 물약 전사 간다 일단 이거 하나 올리고 방전 상태 펄스 충전이요? 아 이미 이거 올렸는데 이거? 다른 거에서 올려야겠는데 방전 자동 충전이 좋다고? 아 이거 그러면 여기 올리지 말고 다른 거에 올려야겠네 텍스 연마석 사용했을 줄 건가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경직 발생 이거 어쩌다 맞으면 생기는 건가 물론 이것도 다 채워야 되는 거라 어디에 먼저 채울까 페이블 슬러치인가 페이블 슬러치인가 여기 어디다가 넣을까요 여기가 좀 아까울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를 빼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지금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가늠이 안 돼서 그래 솔직히 이게 좀 아까울 순 있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이제 가늠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두 개짜리를 채우는 게 이득이라고? 그럼 이거 아니면은 이건 안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벨트가 나오려나? 벨트가 나오려나? 벨트가 나오려나? 벨트가 나오려나? 아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다 아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다 어렵네 아이고 이거를 피해를 받았을 때 가드린 게이밍 좀 이걸로 가자 이게 벨트 근데 이게 이거 못 올려요 어차피 이거 이거 못 올림 애초에 여기도 방전상태 피해 완화 있어서 못 올림 여기도 못 올려 애초에 이거 먼저 찍어가지고 내가 찍으려면은 내가 항상 이거 위주로 찍었어가지고요 아예 다른걸 새로 파야되요 그게 맞아 그거 아니면 안돼요 코츠는 고민을 좀 해봐야되겠다 이거 모르겠다 지금 해서 뭐 크게 달라질건 없는데 새로운거 까야되 이거 보면 어쨌든 두개는 채워야되니까 두개는 하나에 다 몰빵이 아 최고인데 초기화 각이라고요 난 이거 올릴란다 이거 올릴게요 다시 찍고 그러는건 뭔가 약간 즉흥적인거가 계획적인걸로 바뀌어서 좀 별로임 공략대로 하는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걸로 끝내는것도 좋은데 전 그냥 게릴라로 끝내고 싶어요 모든걸 다 그냥 그때 그 상태로 날것의 그 맛 날것을 그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몇개나 채워줬으려나 몇개나 채워줬으려나 몇개나 채워줬으려나 금맛 아니겠어요 뭔가 2회차가 됐을때나 좀 맞춰서 하지 1회차는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고싶어 좋게 끝내고 정보가 많으신분들은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하셨겠지만 저도 진짜 정힘들다 싶으면 그때 바꿀게요 아직은 뭐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아 무기 올리고 가야되는데 그냥 가버렸네 다시 다시 무기는 올리고 와야되 무기는 올리고 와야되 무기는 올리고 와야되 뭔가 하시는분들중에서도 리셋하고 했던 분은 못봤는데 아예 지금 깨신분들 그냥 있는그대로 하나를 정해서 올리고 가라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솔직히 이거나 이 대검이나 이 톱날이나 도끼날 있잖아요 그거 두개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두개 다 올려도 되는건가 손해인가 그치 보통 초회차는 그냥 하죠 그냥 하는사람들이 많이 아 나 참 좀 고민되네 지금 에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무한이던가 무한이겠지 잘 봐줘네 잘 봐줘네 얘네들은 갯수 제한이 있네 아 아 얜 다른거구나 일반 무기 아 얜 다 특수무기구나 구강까지 반달월석 살 수 있네 오케이 두개 다 올려도 되겠네 이러면 애초에 두개 다 올려도 되겠네 애초에 이건 두개 다 올려도 되겠네 반달월석 파는거면 반달월석 파는거면 다 열심히 모아놓은 열심히 모아놓은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 털어볼까 일단 이거 열두개 털어보고 여기다가 우리 도끼 도끼도 좀 올리고 가자 하나야 10강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싸워보고 정해볼까요? 얜 지금 반달 반달이 구가 안되나 아 구는 되네 이거 누구까지 와 얘 진짜 세겠다 와 얘 때려보고 싶다 와 얘로 몬스터 때려보고 싶어 진짜 쎄거 같애 와 진짜 쎄거 같애 진짜 쎄거 같애 와 일단 얘를 십강해두자 예에에이 얘를 십강하자구 이거 확실히 쓸만해 일단 몬스터 잡는 데는 이게 더 편해서 바꿔주고 가자 하나 더 있다고요? 일단 하나 남겨줍시다 혹시 모르잖아요 저 두개가 정말 쓸모없는 애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혹시 모르잖아요 저 두개가 정말 쓸모없는 애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 뒤로부터는 저 두개는 쓸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안 맞아서 내 손에 안 맞아서 결국에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 죽였다고 안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언제 느낌이 와 싸우기 꽉 센데 무초 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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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ㅎ 잠시만요 후 후 으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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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왔어 야 너도? 야 잠깐만 아 나 저 친구들을 잡고 가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안되는데 정갈들 다 안나온다고? 쟤네들을 뭘 줄여나? 아 일단 저 친구들과 싸우기 이전에 저 폭탄 쏘는 애들 너무 빡세가지고 편안하게 모험하려면 죽이고 가는게 제일 좋은데 여기저기 탐방하고 가야되는데 얘들 안잡으면 떨어져 떨어져 죽는 높이였구나 아 죽는 높이였구나 아 죽는 높이였구나 얘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죽었네 쟤네들 여기까지 안따라나올거 아냐 쟤네들 여기까지 안따라나올거 아냐 쟤네들 여기까지 안따라나올거 아냐 쟤네들 여기까지 안따라나올거 아냐 쟤네들 다 죽이고 가고싶은데 저 폭탄은 한번 터트리면 안나오거든요 이리 와 난 지금 힘든 길을 택하고 있는 곳인가 아 아 5 26 와 별로 데미지는 안들어갔네 어디까지 쫓아오냐 와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저리 안꺼져? 이 주먹쟁이야 꺼져 좀 야 한방위 뒤지잖아 이 쎈데 쟨 한방위 죽네 아야 아야야 옆구리 엉덩이로 가고 싶다고 아야 엉덩이가 탁스러우시네요 별의 조건 맞네 아 뭐야 저렇게 한방에 뒤질 아이들이었으면 진짜 그냥 때렸는데 아 괜히 겁먹었네 아우 아 여기 붙어서 싸우면 안 맞지 않을까 오 지능은 있어 어 아니네 아니네 지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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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로도 걸리는구나 야 위치 어디야 아 위치가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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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어 뭐야 날 양의 using 격을 하고 있었던 메 을 으 피스트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 나 책조미를 깨 아이고 아이고 어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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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 거리 왜 이렇게 길어 아이 미친놈아 아이 미친놈 아 죽어라 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 아우 씨 거리가 너무 길잖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저런 걸 쓸 리는 없고 실험체 맞지? 한번 찍고 갈까? 이제 후탄도 없는데 위에 갖다 죽을까봐 무서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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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마자 막 중간보스고 이런건 아니겠지 아 아 아 아 자 맞네 아 돌아갔다가 물약 좀 가지고 옵시다 아니 맞았네 아니 이게 정답이라고 아 아이고 아 얘마저 죽이고 마자 바로 중간보스가 나올 줄이야 오 뭐야 뒤늦게 차네 하나론 부족합니다 아 아 아 멀어 안 좋은 쪽으로는 이렇게 잘 맞춘다니까 진짜 아 느낌이 있어 이런거 보면 나오 뱃디 하면 진짜 나오고 아 그런데 큰 것들 안나오네 아 이제 후탄도 없어서 편한 아 아 죽이면서 가도 되겠네 뭐 안먹은거 있나 손이 무거우면 무거있어 뭐지 말아놔 아 저기까지 가는게 목표인거 아냐 설마 저기가 마지막인가 다른 장소가 있는건 아니고 아이씨 저식이 나를 으아 피 깎여서 왔어 비토르 재질의 녀석인가 빅토르 재질의 녀석인가 문사 한번 본거 같은데 저녁에서 일단 한번 죽을걸 예상을 하고 싸워야되겠죠 으아 뭐냐 아니 이 보스 같은 체력은 뭐지 아 아 거리났다니? 어? 충격! 아 미친 몇 대 맞으면 지지는 거 아냐? 아니 데미지 뭐야? 이것밖에 안 들어가? 다리를 공격을 해야 되나 본데? 아 스태미나 해봉 느린거야? 아우 야야 잠깐만 에이 이걸 다리를 피하는 건 좀 와 근데 스태미나 너무 안찾은데? 이게 맞냐? 싸워야 할 방법이 뭐지? 아 뒤로도 못가 막혀있네 막혀있네 아니 얘 보스잖아 아니 얘 중간 보스 아니라 보스 아닌가요? 이정도? 아니 이정도 공간이면 보스가 맞는데? 뭐지? 아 갑자기 배로 옮겨졌네 아 배도 공격할 수 있구나 아 아 배도 공격할 수 있구나 아 아 이렇게 공격할 거면 그거 갖고 와야되겠다 아 식빵 아이씨 아 이런게 붙어서 싸워야되는데? 아 진짜 어떡하지 아 그래야되겠어요 이거 죽고나서 다시 하자 와 얘는 어 한대씩 칠 요랑으로 싸워야될 것 같은데 데미지가 진짜 안들어가네 아 아 아 말이야 싶지 이거 한대도 안 맞을 거면 제가 게임시 게임을 못한다고 말을 안하지 뭐 막 함부로 말하는 거 아직 이걸 들고 죽지 않은 녀석을 만나네 아 음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처음할 때 아 이것도 많이 없을 거네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머지 엄마석을 안사가지고 엄마석품도 사올거라 잘 맞고 잘 때리셨어야죠 음 그래요 이걸로 사용해볼까 저런 애들은 역성 그런거는 별 차이가 없어 조력자 없는거 보면은 보스가 아닌데 피통이 장난 아니네 와 근데 여기 스태미너 낮으신 분들 완전 빡쳤겠는데 완전 개빡쳤겠다 진짜 나는 스태미너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 단순한데 붙어서 싸우기 힘들어요 은근히 저 충격이 데미지가 장난 아니라서 아니 손해가 장난이 아니라서 아시 뭐야 아시 뭐야 와 이거 빠질때까지 아 빠질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아 이걸 아 맞았다 맞긴 맞은거 같은데 아야 아 별 소용이 없다 이거 저거 저항물량 쏘는거나 좀 그나마 아우 이게 쫓아오던 거 봐라 아깐 발로 차더니 이렇게 때릴거면 진짜 그냥 와 씨 자꾸 젖어서 큰일났네 아 아 뭐야 막는거 눌렀는데 아 무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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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너 때리면 미치겠네 막으면 손해인데 그렇다고 멀리서 공격하긴 아우 무기가 짧아서 멀리서 공격을 못해요 때리려고 붙어야되가지고 어떡해 이걸 어떻게 때려 그래서 정리만으로 싸울 순 없잖아요 때려야 될 타이밍을 모르겠네 아씨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아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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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관건이 되겠다 이 친구 아 개 짜증난다 오래 걸리겠는데? 아 너 바로 풀면서 싸우기에도 데미지가 진짜 안 들어간다 도대체 뭐야 이 녀석 그래서 다른 다른 무기로 싸울 수도 없고 좀 거리두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낫밖에 없는데 낫 낫이 근데 너무 낮아 지금 특수무기는 잘 지금 안 쓰니까 특수무기는 하나쯤 올려놔도 되는데 지금 장비가 내가 알기로는요 안 올렸을 거예요 내부도가 워낙 빨리 달아서 이거 봐라 이걸로 바꾸고 아까 그 친구가 뭐였지? 충격이었나? 아 이게 제일 높은거구나 안그래도 제일 높은거 같고 있었네 저 녀석 타격이지? 저 녀석 타격이지? 아 무기를 진짜 개미 딜인데 한번 써봐 아이고 아이고 나 개미 딜인데 멀리서 이거 그나마 그나마 때릴만한거 이건데 그나마 이걸로 때릴 수 있는데 모르겠네 사거리가 정확히 어느정도인지를 모르겠네 진짜 개미 딜일텐데 올려놓지 않아가지고 네 강화가 지금 3강까지 밖에 안 돼있어가지고 강화가 지금 3강까지 밖에 안돼있어가지고 강화가 3강까지 밖에 안 돼있어가지고 모기 딜일거야 모기 데미지 아까 그게 얼마나 달았는지를 모르네 잠모판 때 써보지만 사거리는 꽤 긴데 그래도 사거리는 그래도 꽤 긴 편인데? 최대 사거리를 방금 봤습니다 이거 강화하면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알먹으로? 우전! 일단 사거리부터 확인해봅시다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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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시도해보기도 전에 죽이는게 어디있어 날복하지 말라는거야? 어디에 날복 어디서 날복하려고 니술력으로 싸워라 아 진짜 길다 길어 날복 날복 다시 도전 쓸만한 사거리면 강화하고 오자 쓸만한 사거리면 강화를 해도 나쁘지 않을거 같긴 날복 무시하고 달려 무시하고 달려 무시하고 달려 무시하고 달려 무시하고 달려 여기까지 쫓아오니? 어색 아 여기는 안오네 아! 아! 아잇 잘못 잘못 아까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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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마 쓸만한 베이브라침대 아이씨 아이씨 아까오라 이걸 써야되는데 아 잘못 눌렀어 거기서 에너지 소비 다 하고 들어갔네 상어린 제가 또 기네요 아아핳 아하핳 아하핳 아야야 일어나 아씨 거래안다 아 아 아 야이거 방향이 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걸래 오른다리가 야 이거 개소내인데? 하지마 자꾸 걸릴거같애 에이 개소내 이게 이게 방향을 방향을 좀 뒤쪽으로 돌아섰어야되나 그냥 원래 무기나 쓰자 원래 무기나 쓰자 이거 달목이야 아 뭔가 살짝 데미지 좀 줄더라도 거리를 좀 늘려볼까 이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뭐래 이거랑 바꿔볼까 살짝만 더 길게 살짝만 더 길게 살짝만 더 길게 아 근데 잠깐만 잠깐만 다시 잠깐 뭐 좀 확인할게요 무기를 다시 확인해 이것도 100이지 데미지 살짝 낮아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가자 아 저 친구 어떻게 해야되냐 토척목이라도 쓸까 토척목이라도 쓸까 플란베르주요? 근데 그것도 아직 강화를 안했잖아요 저것도 구간까지 하고 들고 와볼까 저거 공속이 막 엄청 빠른편도 아니라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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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로만 볼거면은 솔직히 땅구에도 그냥 보져라 이쪽이구나 그냥 이거 하나 먹고 그냥 이거 하나 먹고 안에서 못할거고 밖에서 하고 가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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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아 아 아 job 아 으 으 으 그러기가 있어도 못때리지 않나? 와 나 미치겠네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되나? 내려찍는거 말고 긋는거는 붙어야되네 와 근데 충격되면 큰일났네 데미지가 쌍이네 반가위가 안되는구나 이게 와 데미지가 너무 낮다 이거 아 발차기랑 뭔 차이니 이거 와 타이밍 듣고싶다 진짜 엄마 나 저 녀석 못싸우겠어 엄마가 다시 싸워줘 맞으면 안되는데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방호를 하게 되가지고 아 오른다리를 때려야되는건 맞는데요 그러려면 방향을 계속 내 공격 타이밍 여기서 때려야돼 자꾸 옆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쟤도 정면을 보니까 뒤를 돌수도 없고 장식을 모르겠네 내가 이 무기를 한방이 쎄서 돌고 가는건데 이 무기조차도 이 지경이면 도대체 몇대를 때려야되는거야 어떻게 해야하냐 차라리 뭐가 걸리게 해야되나 이런거는 기술부기가 더 좋은거같애 애초에 그래서 기술부기 올렸어야하는건데 기술부기 대미지가 완전 개미들이라 이건 싸울 수도 없네 대미지는 적지만 전력을 믿고 해볼까 전기도 얼마 안들어갈거같애 쟤는 전기보다 불일거같은데 유리지지 두부부기 두부부기 저리 먹으러 매우 제가 배미지 센 걸로 하는 게 맞다 안쪽까지는 좋은데요 파워 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정면이라서 안 맞았던 거지 왼쪽 다리 공격하려고 옆으로 갔으면 맞았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싸우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 친구 좀 어렵네요 생방위로 깬 사람들 여기가 원래 빡센 구간인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들어갈 수 있고 아 그나마 역시 아까 막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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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싸우지 말랬지 이럴땐 빠야 까셔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잠깐만 이건 좀 아 아 아 야 그쪽으로 넘어지면 알지 아 나 한바퀴 돌아서 갈걸 그냥 아 너무 아깝다 한번 써먹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희 아 까 ales 잘 세범 소리두기같은 뭐 없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c 뭐 넘어지는데도 아 이친가 그거네 생각보다 그러기가 잘 걸리는 타입이네 아하 오케이 알았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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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안 쓰러지는 거 뭔데? 아이고 어? 오케이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다행이다 뭐야 이게 광고? 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고위연금술사의 증표 아 열쇠구나 여기 문을 여는 열쇠인가봐요 이치여 힘을 아 생각보다 어려운 애가 아니었는데 여긴 고통받았네 어 뭔가 딱 그 소울의 느낌이 나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엘들링에서도 본 것 같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으아 무기 바꿔서 가자 아 오로지 이 무기는 보스용이다 너무 무거운 녀석을 쓰지 않아 아 아 아 대포가 여기에도 있어 아 아 아 아 아 동시 큰 괴물이 여기에도 있었다니 동시 큰 괴물이 여기에도 있었다니 이 녀석 여기까지 안 나오겠지 아 알리스타 그치 알리스타지 밑에는 물 이 동식 큰 녀석이 뭘 줄 것 같은데 어 위에 싸워야 되겠다 아 야 꼈어 꼈어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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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래 아 어 수치사 너무 부끄럽게 죽었어 아 문을 열고 아 씨 아 어 수치사 부끄러워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겠네 아 아 아 오 저 녀석 여기 부딪치나 보네 아 아 아 아 나와나와 아 아 왜그래 아 아우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와요 이러면 안 부딪치겠지 아 됐다 아 아 오케이 무적의 증표 그리고 쳐박겠지 기다리고 아 아 여기 좀 싸워봐야 돼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 걸리는 걸 써놨단 말이지 아 아 часть 오늘 찌 aan 아 에 미사일 진짜 크다 역풀이 잘 봐야 돼요 어디서 뭐 던지는 녀석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이건 좁은 길 특징이야 하다가 누가 집어 던진다고 야 내가 보이니? 으으 드러워 전 녀석 나오네 아우 고마워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저 녀석 다시 나오면 별의 조각을 긴급 수리도구 안그래도 다 썼었는데 이게 남았네 아 저거부터 없애 아 못가? 아 갈 수 있다 저 녀석부터 없애 아 아 저것도 없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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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걸리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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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쇼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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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라 이 넘자식 아 아 전석 적이 또있네 아 아이 씨 두마리네 이씨 한마리 먹으러 끌어볼까 오 동작이 똑같은데 잠깐만 맞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와 4번이니? 어 오오오오 죽어라 이놈 오 깜짝이야 저 친구 여기 온 줄 알았네 어 설마 저 앞에 아니지 나 이제 큰 문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했어 에이 아직 멀었겠지 설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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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바닥에다가 침을 뱉고 있어 겟거리에서 함부로 진 뱉으면 안되요 과연 뭘까요 베테랑이 안되네?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최대 리전 증가? 이것도 좋긴 한데 지금으로선 이게 더 나은 것 같... 아 좀 바꿀까? 바꿀까? 스테미나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니 지금 이게 최선이다 맞아? 위쪽에 열쇠가 있나 본데 이게 계속 쓰는건가봐요? 깜빡수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열쇠는 계속 쓰는건가보네 아 저거 뭐냐? 쉽지 않은데 저거 뭐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외나무다리 돌아가야되나봐 뭐지? 거미줄이 있는데? 뭐지? 뭐가 딱히 있진않네 아하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그럴줄 알았어 구석에서 아이템으로 날 유혹하려고 아하 여기 밑에도 뭐가있네 길이 여긴가? 여기가 쇼컷 문인거 같은데 반대쪽에서 오는거겠죠? 아니 아니 그러겠지? 그치? 여기 애들 다 그거네 뭐야 물잡을건 아니니까 아물렛을 바꿀필은 없겠지 아 그럼 일로 떨어져야되는게 맞네 아 아 이거 맞아? 아 이쪽이 길이네 어 길로 떨어지는구나 오 깜짝이야 차다리는 저쪽에 있고 차다리는 저쪽에 있고 길은 확인하면서 가야되니까 길은 확인하면서 가야되니까 아이고 오우 반피 오 하나 뿌이네 이건만 쓰곤 그거 할려고 했는데 아 여기다 쓰려고 themed 뭐일치? 오오한 오오! 잠깐만 심상치 않은 여성이 다가온다 talked to her 수용keys 그쌈그君 깜통 어 진짜 cepalon Evening 으어 오오오오 아 존준네 어 maximum 야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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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식 아 안돼 새끼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 가까이 올 때부터 어쩐지 느낌이 쎄하다 했어 아 맞네 그럽시다 연마석을 바꾸자 돈을 좀만 더 벌어서 연마석 다른 것도 좀 사놓죠 그래도 될 것 같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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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얘한테 쓰기 좀 아까운데 가까이를 못 가서 아 얜 굳이 안잡아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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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져 있는 건가? 아 켜져 있는구나 나비는 이쪽 방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와 아씨 징그러워 연금술사 오드레이드 자매 완성되지 못한 고귀한 희생물 이 사람도 연금술사였나봐 실험하다가 화석병 걸렸나본데 이 밑에 있는 거 가져갈게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뭐야 깜짝 놀래라 이 쪽으로 올라가는건가 와 솔컷이다 어우 야 잠깐만 저..저기 다른 녀석도 있네 밑에는 내려가지 않아도 돼 어디서 쏘는거냐 아 저기있구나 간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점점 목소리가 근데 얘 맞아도 아픈소리 안내는데 왜 갑자기 아픈소리를 내지 근데 얘 맞아도 아픈소리를 안내는데 왜 갑자기 아픈소리를 내지 내가 요태 들었는데 몰랐던건데 이러면 한번 찍고 오자 빛 채우고 올게요 왔어 그치 않아요? 난 못들었던 것 같은데 나만 그랬나? 뭔가 아픈 약간 크흐 으악 이런 소리 낸 적 없는데? 방금 소리를 냈는데? 저 괴물이 냈을 일 없잖아 어쩌다가 끝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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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부식 걸려버렸다 죽진 않겠다 나는 일단 그냥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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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유 매너가 아니지 어우 왜 거기로 들어가 매너가 아니지 그건 나도 소리 못 들었어 뭔가 퍽 퍽 퍽 소리라도 들릴 줄 알았는데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이 자식 어? 저긴 어떻게 올라가지? 설마 또 점프하는 곳이 있는 곳이야? 이제 아이템 떨어뜨리고 왔네 최초의 발견 카미유 그녀는 아마 교단이 발견한 최초의 자아를 가진 인형일 것이다 어? 이게 설마 소피아인가? 소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닐까? 소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 아닐까? 그 전까지는 에르곤은 그저 교단의 숭고한 여성을 가는데 여정으로 가는데 주어진 여비 정도로 여겼다 신의 선물임은 맞지만 그 자체가 진리임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은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개시를 내려주었다 카미유가 유모 인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의 기적이었다 설계가 투박했던 초기 모델 때인데도 카미유는 유람에서 떨어진 아기를 받아 사고로부터 구해냈다 설계에도 일절 존재하지 않은 기능이었다 헉! 설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행동했다는 거잖아 생전 외형과 정체성이 비슷했기 때문에 자아 발현이 더 쉬웠을 것이다 카미유를... 카미유를 긴급 수거해 조사한 교단은 그녀가 언어를 이해함을 발견했으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 내 아이에게 보내줘 헉! 내 아이에게 보내줘? 누군가를 제물로 만든... 것일 테니까 뭔가 그... 여자의 영혼인가? 카미유의 신문과 해체를 통해 교단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이후 위대한 약속 같은 제어 수단이 대두되었지만 이 발견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에르곤은 단순한 동력석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다 에르곤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다 깨어나라 진화하라 승천하라 이 발견으로 인류는 불멸을 이루니라 어... 도대체 불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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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아... 저만 안으로... 불멸이 항상 문제야, 불멸이 로봇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해체 했다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는 로봇인데 거의 뭐 사람을 분해 시킨 거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다 하니까 근데 좀 잔인하다 신문이라 근데 죽지도 않잖아 애초에 죽는다는 개념이 있는 애들이 아니니까 애매하네 왠지 소피아의 다른 이름일 것 같아 카미유 어디서 들어 봤는데 저쪽에서 가는 것 같으니까 아 할 수 있는 길은 있겠지 아이씨 아아 아 피 먹을걸 아아 일어나 죽어라 이녀석 어? 별의 조각 주는 애였어? 쓰읍 아니야 뭐 별의 조각이지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아까워하지 말자 굳이 굳이 황금열매 열심히 모으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아 이거 찍히는 애라서 그랬나? 오 산성대곡도 이게 뭐야? 산성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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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쓸모있어 보인다 뭔가 괜찮아보이는데 이게 이따가 써봐야겠다 좀 강화를 하고 산성무기 산성무기 진짜 사람이 가癡 그냥 돌진해 버렸네 점프해야 되는데 턴 점프할걸 그냥 갈 수 있을줄 알았는데 네 점프했어야 됐네 젠작 아니야 안그래도 별바라기 가고싶었어 한번 가고싶었어 어디있니? 위에있니? 일단 그냥 가자 달려 달려 구식애들은 죽이고 가야돼 쫓아오지 앞에 적어있어가지고 아 피 빼면서 가고싶지 않은데 피 빼면서 가고싶지 않은데 어디있냐 내꺼 아 저 위에있네 설마 그 녀석 다시 나오는거 아니겠지? 나 무기 주워갖고 별의 조각도 얻었으니까 안나오겠지? 쉽지 않네 그냥 달려가도 되긴한데 좀 편안하게 가고싶어 그냥 무시할까? 괜찮겠다 그냥 무시할까? 됐어 됐어 나왔을거 같애 자아 자 달려서 달려서 점프야 아냐 아냐아냐아냐 어우 됐다 피 한번 올리고 갔어야 되는데 어 보름달 좋아좋아 근데 다시 가야될게 다시 가야될게 다시 가야될게 아우 이거할때 손에서 땀이 왜이렇게 많이 나는건지 뭘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것도 별로 없고 금방 모이는것도 있고 어 얘 약간 그거 같다 그 비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입 벌리는 꽃 있잖아 맞나? 기묘한 이야기 맞나? 약간 그런.. 느낌처럼 생겼내내 기생술에 나올 것 같애 아악 human 줌이 안 좋은데?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이씨 아 주방이면 죽는 녀석한테 이게 무슨 어머 웃어 누구야 너 혼자냐? 두 명인 것 같은데 너 혼자네 아까 내가 올라왔던 길이고 뭐지? 아까 그 길은 뭐고 여긴 뭐지? 아 다리 생겼네? 젤다야? 아니 왜 젤다 같지?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 아 아 어딨냐고 어딨냐고 사당 더 내놓으라고 퍼즐 더 풀어야 한다고 아 미치겠네 다리는 연결됐으니까 아 아 아이씨 우와 다 가라는 다 썼잖아 다 썼잖아 다 썼잖아 다 썼잖아 아아 잠깐만 저 녀석부터 쓰러뜨려야 되는데? 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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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쏟아 아이씨 아아 나 빡세네 정말 안 쏘는 거지? 오오오 프레임 프레임 더 좋아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살짝 더 무겁지만 66 정도는 괜찮겠죠? 오 근데 그거 어딨어? 어 여기 슈컷인가? 아 저기 있네 오케이 자 저거는 어떻게 가지? 우와 잠깐만 공격하는 데 없죠? 잘 봐야돼 공격하는 데 없지? 천천히 천천히 아 아니 기껏 기껏 준다는 게 전격 연마제 아 이걸 다시 찍고 가는 건 좀 손해인데 저 위에 또 나타나는데 저기 옆에요? 왜요? 또 뭐 있었어요? 또 뭐 있나요? 옆길이 또 있나? 아 아 저기도 있구나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이건 나쁘지 않아 캐니스터 나쁘지 않다 한번 찍고 가 그냥 피 많은 게 좋지 아 아 잠깐 무기 한번 올리고 갈까? 기왕 온 김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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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는 애 없고 아 있어 있어 아 덕분에 한번에 건너왔습니다 고마워요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건가 오히려 떨어지면 죽겠는데 어디로 가는거야 아씨 결국엔 한대 맞았네 안맞을줄 알았는데 맞아버렸네 아 막 불 불 불 들고 다니던데 쟤 나와 나와 여기서 싸우자 나와 오 시체가 걸렸는데 오 잠깐만 아 저쪽에도 있구나 오케이 쟤랑 와 이거 있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 뭐야 나 쟤꺼 안먹고 왔네 이게 이게 참 좋아요 덕분에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위험한 곳은 이걸로 날아가면 돼가지고 엄 아 아 뭐야 어아아 아 어? 아니 나는 문 여는 열쇠인 줄 알았지 페이크 뭐야 나와부터 문 열 때 저렇게 생겼잖아 바닥에 게임 만드신 분? 이건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 여는 발판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너무하네 나는 뭐지? 문 여는 게 있는데? 닫힌 분이 있었던가? 생각을 하고 밟았지 그랬더니 바로 그냥 번기와살이 머리를 그냥 내리 꽂아버리네 저 위에 있는 녀석 안 죽여도 되고 얘부터 죽이면 될 듯 저 위에 있는 녀석 안 죽여도 되고 우른 좌절 우른 좌절 아 정말 함정인 줄 알았으면 지나가지도 않는 건데 이거 봐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봐 열쇠 여는 발판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뭐지 저쪽은 어떻게 가지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어 상자다 뭐지 뭐야 얘네들 붕괴쓰네 어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그럴리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저 외다리 나무를 건너가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리 없는데 심지어 나무도 가늘어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어우 야 잠깐만 빅토르 그 사위 버전 오랜만이다잉 잠깐만 오우 포컷 오우 포컷 어 뭐야 아 열쇠가 없네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 어디 이동하는 곳이네 잠깐만 그럼 저긴 어떻게 가지 어 얘는 뭐야 잠깐만 아 수수께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마 아까 그 수수께끼 그건가 어 저게 어떻게 올라가죠 저건 어떻게 먹지 그냥 나무 밟고 떨어져서 갈만한 공간이 없는데 열쇠를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아 설마 이거 점프로 갈 수 있으려나 점프 거리가 안 나와 보이는데 아 안되네 가는 길이 따로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뭐지 어 근데 요쪽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쪽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여기 먼저 가볼까요 엘리베이터 벗 2개나 있는데 어 야 잠깐만 중간에 내리는 공간이 있는데 어 자 다시 중간에 내리는 공간 잘 확인해라 이거 한번 가야돼 이런데를 잘 확인해야 돼 어 아까 그거네 뭐야 여기가 아니잖아 아 이쪽이 아니었군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쪽인 줄 알았지 아니었군요 아 반대쪽 오케이 아까 그 바로 돌 밑에가 맞구나 아 그럼요 갈 수 있어요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 파밍 오히려 좋아 파밍하고 있잖아요 15,000 정도 되면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데 개이득이잖아 아이씨 이 길을 또 아이씨 이 길을 또 잠깐만 아까 길을 아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지 여기로 가야되는 거 맞겠지 다시 돌아가는 게 맞겠죠 아 아니 이런 게임은 파밍해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라나 죽겠지 하긴 그렇게 쉽게 만들어놓지 않았을 거야 어 잠깐만 저게 다시 복구가 됐다는 거는 빅토르가 또 나온다는 건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내가 죽은 곳이 저기구나 아 음 아 데미지가 아깝잖아 아이씨 이게 여기서 걸리네 나온다고? 날 속여?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오나? 아 안 나오...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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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네? 얘는 얘는 죽이고 가는 게 나아 아! 아씨 아까보다 더 잘 싸우는데? 아아! 아! 아! 오우욱 죽겠다 오우 있겠다 저렇게 주먹으로 싸우는 친구들은 기둥만 있으면 바보가 된다고 사거리가 길지 않으면 근데 나 어디서 내려야 되지? 중간에서 내려야 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그치 여기 있지 일로 떨어지라고요? 아 그러네 여깄네 아 2층을 뛰어내린 거구나 내가 아 리전 칼리버 개구 아갓 오 데미지 저긴 뭘까 저기 안 올라오네 문이 안 열리네 그럼 이쪽인가 저기 엘리베이터는 다시 안 돌아오는데요 어 뭐야 내려간다 아니 엄청 길다 문 앞에 별바라기가 있는 건가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죽일만한 사람은 아닌가 보네 실험당하는 사람은? 기쁨 기쁨을 얻었어 아 이게 훨씬 더 넓구나 문이 열리네 아 그냥 다리인가? 어 여기 아까 거기구나 아 아까 거기구나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였군요 나이스 아까 거기 다른 길이 또 있었나?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지 적재력을 하나만 더 올리면 조금 무거우면 벗어나려나? 아님 아깝나? 지금 적재력 올리는 게 좀 아까우려나? 아니네 조금 무거우면 똑같네 근데 그 도끼가 훨씬 무거우니까 올려놓는 게 좋겠다 하이하이 아 이 친구는 도대체 이 친구한테 모든 감정을 다 알려주면 저 친구도 혹시 사람이 되나? 뭔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부럽다 이러는데 뭔가 감정을 공유하는 게 근데 지금 고장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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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정말 좋은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오 좋은 거 주네 어? 하나 더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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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간의 친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인간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겠지 너는 항상 내 only friend 하지만 너는 항상 내 first friend 아 두 개 더 모아야 되지 아 두 개 더 모아야 돼 아까 내가 다른 애한테 올렸지 두 개 모을까 이거 애매모시기하다 아니 총 세 개여야 아 두 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 뭔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 쇼커 때문인가 뭔가 제자리를 맴돈 느낌 친구 저기 문 열었어 어 어 뭐 뭐 영혼을 읽는거 같다. 왜 그렇게 일어나지? 그것은 최선이야. 기억을 읽는 것 같지만 저는 맛의 질, 향기, 노래 중에 없는 것만 있거든. 저는 안정돼. 그래서 제가 떠나고. 제가 도착해서 로자, 이즈벨에서 도착하며. 약간 코가... 프랑키 닮았다, 프랑키. 프라키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을 실험책 쓴건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냄새랑 이런걸 못 느낀다면 로봇 아닌가 생긴건 사람같이 생겼어도 사람 자체 사람의 기억을 읽는다고 한거니까 로봇한테 주입시키는 형태라 아 이 친구 여깄었구나 아 너 여깄었구나 아 저거 참 애매하네 아이고 뭐라 이 자식 약간 어 어 아이구 아이구야 잠깐만 아 하필 하필 밟아가지고 아 아 이거 밟았어 이거 아 저렇게 싸우면 되네 나만 안맞으면 되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대체 어떻게 날아오신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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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있는거 아니지 와 봤어요? 방금 벽 뚫고 달러와서 깜짝 놀랬네 나비 설마 저 나무다리 아니겠지 맞네 게이지 다 써가지고 아깝네 오호 쇼컷이요 어디 쇼컷이냐 어디 쇼컷인거지 모르겠네 저 옆에는 길이 뭐지 아 내가 이쪽으로 나왔구나 그럼 여기가 맞네 이렇게 이렇게 건물 시작하는 곳 뭔가 그거 닮았다 그 모노노케 히메에서 숲의 정령이 좀 기억 좀 더 사람처럼 생김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인가 아 무기 자체를 강화해 아 맞아 바꿔와야 되는데 아 여기인가 너희 자식 아 아니네 그거네 고양이 고양이 자식이잖아 와우 아빠 내놔 이씨 얘도 싸울 것 같애 맞네 분명이랑 싸워야 돼 친구같은 소리 하네 아빠 납치한 주제 친구같은 소리 하네 아빠 납치한 주제 우리 미션이 하나의 이유는 너희가 내 골드코인 프루트 쯧 니 무기는 별로 탐나지도 않고 쏙봐 어차피 얼마 들지도 않는다 넌 넌 넌 믿지 넌 넌 믿지 넌 믿지 넌 믿지 우리는 그를 절대 안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 sister를 가볍게 해. 결국 우리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얘네도 불쌍해. 어찌 보면. 어? 난 쟤 잡아야지 가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개꿀. 사실.. 쟤 가면 갖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더 귀엽다. 고양이 보다. 여기 아무것도 없나? 원래 아마 대부분 여기서 싸웠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싸웠을 것 같은데. 기력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 피곤한 에너지 소모를 늘리고 싶지 않아. 보스에서 쓸 거기 때문에.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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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자..잠깐만요? 이거.. 어..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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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 뭐야.. 필요도 없는 거.. 어..잠깐만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부를 수 있는데 뭐.. 다시 부를 수 있는 거.. 어? 생각보다 꽤 높이 올라가나 본데? 가자! 주변을 잘 살펴 내릴 공간이 있는지 아 여깄다 열바라기 아 여기 또 산성괴물이야? 산성괴물이 여기서 또 나를 와 탑 왜이렇게 높아? 이 녀석뿐이냐? 이 녀석뿐이나 덤벼 내가 너 잡아도 또 나오잤냐 여기서 소모하는거 좀 안되네 하나정도야? 소모할수있지? 밑에 하나있고 앞길있고 옆길있네? 오오! 밟을뻔했어 거기서 밟을뻔했어 아래부터 하볼까 아래부터 가볼까 어 일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아 아우 놀래라 어우 깜짝 놀래라 놀래키기 선수들이야 아주 우리는 두마리인가? 세마리? 아 위에 매달려있는 애에도 내려올거 같죠? 어 오 죽을뻔했네 아 어 어디서 나왔어 아니 일부러 애들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잘 안보이게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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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이를 모르겠네 옆에 길이 또 있었던가? 이 친구가 내구도가 진짜 쓰레기야 좋은데 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시끄러워 너네들 죽는거 밖에 없니? 죽어라? 하나도 안 왔다 몇만큼 방어력도 쎄져가지고 올라가면 되나? 좀 어지럽지만 어쨌든 길이 하나라는게 참 다행이다 길찾기 엄청 어려운 게임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쪽에 쇼컷이 있네 그 덩치 안싸워도 된다 여기서 뛰어내리기 한 다음에 올라가면 너 혼자냐 왜 안걸리냐 싸우기 힘든 녀석이다 싸우기 힘든 녀석이다 아우 막는게 더 낫겠다 피는 금방 타니까 죽어라 오 이게 왜 안 터지냐 아우 짜증나 그럼 죽을거라 한 번에 죽지 바라그라 하 재밌다 죽을거면 얌전히 죽어라 이 자식들아 오! 차왔다 오! 이거 그거잖아 바닥에 심는거 그게 이거잖아 맞지 아닌가? 아 이게 뭐 그 그건가? 맞지않나? 아 이거 천문관에 대해서 아 맞아요 베니한테 주는거 길이 어디지 아 일단 갔다올까 아 뭔가 다음 별바라기 찾고 싶은데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여긴가?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아우 와 잠깐만 아우 잠깐만 저 녀석이 나온다면 말이 다르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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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녀석이 나온다면 말이 다릅니다만 와 와 이건 아니지 볼바라기 어디있어 이쪽인가 와 나 저 친구한테서 개고생했는데 여기서 나오네 아 아 이쪽이 아닌가 아니 길이 어디야 반대편인가 이쪽 맞지 나 이쪽에서 맞지 나 이쪽에서 맞지 아닌데 아 여기서 맞나 아 사다리 여깄다 아 저 위에서 뛰쳐나오는걸 아 아 저 녀석이 밑으로 부른 다음에 올라와야되는데 저 녀석이 밑으로 부른 다음에 올라와야되는데 자 한바퀴 수뇌 수뇌 한번 돌고 아 아 아 아 저 녀석은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와 저 자식을 잡을 수 있으려나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싸우게 도라 서울 싫어하지 않냐 오냐? 나한테 오는거냐? 아 저 앞에 있는 녀석 싸운다 두 마리랑 싸운다 오오 좋아좋아 오오 좋아좋아 개쎄 개쎄 구식 걸려가지고 죽는다 나이스 주워먹었지요 개꿀 개꿀 저 친구들 구식 쓸만하네 이것이 바로 날먹 와 여기서 만났으면 큰일날뻑 이리 나와 안 나오네 아 나와 나와 오케이 나와 나와 얘네들한테 역시 안풍하는구나 애는 좀 잡기 쉽지 않나 얘는 좀 잡기 쉽지 않나 그래 광대에 비하면 저 친구가 훨씬 나아 진짜 저 광대는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저 광대가 조그만한 친구들 두 마리한테 지는거 보면 의외로 저 조그만한 친구들이 센가 보네 부식 데미지가 의외로 쓸만한가봐 로봇이니까 어쨌든 아 젤다냐고 아 젤다냐고 아 젤다냐고 자꾸 어디 열린거지 내려가라고 만들어준거 같은데 맞나 아 그냥 떨어져도 되는구나 여기 맞나 근데 어디가 열린거지 막혀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였던거 같은데 아아아 아아아 아니 미친 또 밟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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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밟았어 어 아 여긴가 어 여기 같은데 여기 처음보는거 같은데 여기 처음보는거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핀땅조리지마 여기 맞는거 같아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다음인가? 여기 구간에 문이 열리는걸까? 뭔가 똑같이 생겨서 길을 모르겠네 여긴 아니고 이쪽 길도 아닌데? 더 내려가야되나? 아닌데?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길인데? 뭐지? 너네 어디서부터 날 본거니? 아 미친새끼 아이고 죽을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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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 찍고 가야되나? 아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다 아 아 아 제발 쌍으로 공격하는거 그만 날 강화했어 아우 죽어라 근처에 있을거야 별바라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자 아 아 음 잠시만요 저 갔다올게요 이쪽이었던거 같은데 이거 아니네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었나 이쪽인가 보다 여긴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나가는 길이 어딜까 어 어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래라 아 계속 차는건 알겠는데 아 깜짝 놀랬잖아 아 깜짝 아 깜짝 놀랬잖아 안에 기 위치 기억하려고 걸어갔었거든 아 깜짝 놀랬라 그러니까 정면으로 쭉 달렸단 말이지 이 녀석을 제치고 가야돼 아아 여기를 쭉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한 번 더 지나서 앞으로 한 번 더 지나서 일로 가면 되는데 앞에 애들 안 죽이고 가면 저 피노키오랑 싸우는데 문제가 되겠지 아끼 아프진 않은데 귀찮네 아아 나 진짜 미치겠네 별로 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앉지마 앉지마 안기지마 난 널 안아줄 마음이 없단다 스태미널 조절 일로와 일로와 이리 우려 공부 패턴이 막 엄청 어려운 애는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죽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앗 안겨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어우 큰일 났고 했네 아 대박 대박 버스 두개 됐다 어 예사롭지 않은데 나비가 있어? 잠깐만 지금 켜져있는거지? 그치? 그치? 아 가끔 헷갈려 이게 켜져있는건지 꺼져있는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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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잘 할 수 있다 다른 별바라기까지 찍어야 돼 네녀석 떨어지겠지? 어 그치 아 연금술사 있는건 좀 오반데 야 잡아 오우 뭐야 빨리와 그래 빨리와 연금술사는 따로 싸워야돼 일단 보스 앞까지는 가고싶은 쟤 보스 쟤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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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보스 야야야야야 야야야 가둬놓고 패는건 좀 아니네 쉽다잉 어 아저씨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명씩 한 명씩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안통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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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가기만 뭐 아무것도 안줘? 1700원 따위 1700원 이게 아무것도 없다니 말이 안되는데 너무한데? 위에 또 있을 것 같애 잠몸이라면 이게 꽤 있을거란 말이지 일단 너 내려와 이거 위를 잘 보고 가야되겠다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무서워 바닥도 봐야되고 위도 봐야되고 이 아래는 뭐고 위는 뭐지? 아래부터 가볼까 어 쇼크와 나이스 이 밑에가 별바라기인가? 거기? 맞지? 이제 이제 거기로 가지 않아도 돼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돼 아 아 이런 미친 귀엽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왜 항상 의심하다가 의심 안 할 때 이런 일이... 의심할 땐 아무 일도 안 생기다가 왜 의심 안 하면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방금 먹었나요 근데? 안 먹었지? 먹었나? 아 먹었네 다행이다 이런 이씨 어디서 쏘는 거야 제끼 어딨어? 이 밑에서 쏘는 거야 어디서 쏘는 거야 위에서 쏜 건가? 아 3km 했으면 저거 바로 날아갔는데 아 이건 위는 안 되네 아쉽게도 앞으로만 가는 거 좀 시원해 죽어라 이 자식아 잘 가라 오! 오우씨 깜짝이야 서로한테 데미지는 안 주나 보나 아... 나비가 꼭... 아... 꼭 이런 곳에서... 아... 아... 나비가 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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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 아... 나비 1트만에 못 먹겠는데 밑에 있을엔 없잖아 나비 분명히 이... 외나무에 있어 저 가운데에 있어 저거 아... 1트만에 먹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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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거리도 안 나 심지어 좀만 더 아... 아... 쓸데없이 현실적이라서 날라갈 때 오른쪽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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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아... 마빈은 먹고 가야 되니까 아... 아... 씨... 아 씨... 아 씨...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아이템 줍느라고 나비는 좀 이따 먹을까? 이거를 내가 분명히 가운데 가면 나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 자식들을 다 해치우고 하기에는 아우 씨 됐다 아 아 고작 아 심지어 심지어 건너가야지 참 복잡하네 어 거참 왜이렇게 복잡하게 사는거야 이건 이쪽에서 가는게 아닌거 같고 그 아저씨 또 있는거 아니겠지? 복세편살이 안되네 너프전을 먹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랬을거 같아요 나비 때리는데 생각보다 꽤 오래걸려서 아우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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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얘 부리부터 알아 씨 아픈 건 아니거든 녹백이 진짜 개짜름 분개네 아주 괜찮으니까 온다 온다 누가 온다 붉은 여우의 아뮬렛? 어 잠깐만 붉은 여우의 아뮬렛이 왜 있지? 미친높게 왜 왜 있지? 공력과 기술 3식 증가 와 이거 묶여서 이렇게 나오네 빨리 4개를 늘려서 활용해 봐야 되는데 아프지 않네 근데 지금 여기서 4개짜리 생기고나서 해야지 여기 뭐 있었나? 여기 뭐 있었나? 여기 휩쓸사 아저씨 귀찮은데 저기 또 있네 이 아저씨는 이거 잘 여기idar다공 이재타공 아 이씨 또 있네 아 이씨 또 있네 아 저 아저씨 여긴 어디니? 어? 어우 추워 여긴 어디? 아까 거기 옆길이네? 아까 거기 옆길이네?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뭐야? 나 저쪽으로 왜 온거지? 아 무기 얻었으니까 아물렛 얻었으니까 됐어 아니 아물렛 얻었으니까 됐지 어 됐지 됐지 다음엔 저기 안가면 되는 거잖아? 아 응 그치 그치 항상 예의주시 누군가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와씨 저거 뭐냐? 와씨 충격이다 미친 와씨 충격이다 미친 미친 조졌네 야 잠깐만 미쳤다 미쳤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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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쉬는 시간을 주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잠깐만 게이지 좀 떨어뜨리고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여기는 근데 단점이 그게 안돼 사다리에서 그냥 뛰어내기가 안돼가지고 어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지?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때 저 친구는 좋은 거 줄 것 같아서 무시할 수 없다 나와라 아이고 어 어 으어 아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피창고인가? 피창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뭘 채웠는데 뭔지 모르겠네 도망친 수술 도망친 수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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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몇 대 때리면 될 것 같거든 충격 데미지 아니요 충격 데미지 아직 있으니까 조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군요 될 것 같아 피 채우는 거네. 묘하게 찼다 아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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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어요 잠시만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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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제발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쪽으로 도망치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아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쫓아오냐 이러면 못 오지? 메롱이다 이러면 못 오지? 왜 이렇게 죽이기 힘드냐 제가 어디까지 갔나 보자 어 간다 저기 간다 치고 빠지기 전법 쓰자 안 쓰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안 쓰는 게 나아 아우 못했다 좋은 거 주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어 진짜 충격 데미지가 정말 짜증난다 다른 거 찾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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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별바랑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어디선가 별바랑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어 어 여기 뭐지? 또 올라가는 길이네? 아 올라가나? 가나? 생각보다 꽤 올라가는데? 오 오 오 오 오나 오나 굉장히 오래 올라가는데? 보스방이다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도착 와 와 와 보스방에 도착 일단 내 보스 전용 무기로 바꾸고 들어가 봅시다 한번 맛보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 되겠다 사기 흡 나는 최초로 완성된 짜인이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리라 나 오 보스 맞네 연금술사 옆에 있던 모디가드 아냐? 제일 간지나게 등장하네 이 문은 되게 엄청나다 락사시아? 완성된 자라면 정말 셀 것 같은데 전기야? 락사시아? 몇 번이야 저거? 막을 수 없겠는데 저거는? 락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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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세모네스! 어... 내가... 뭘 본거지? 어... 내가 뭘 본거지? 일단 전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 막았을 때 전기가 아니라 저 친구 그거 같아요 페이블 아치가 전기인 것 같은데 방어력만 높이는게 맞을려나 모르겠네 스테미너 스테미너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 뭐가 좋을까요? 뭐 하나 올리고 끓였는데 음... 하나하나 올려올걸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 그래도 조력자 없이 들어갔는데 조력자 있으면은 그래도 한 명이라서 해볼만 할 것 같기도 이 말은 다음에 플래그가 되는 건 아니겠지 이 말은 다음에 플래그가 되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다시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